정말 보부상 같다. 차 운전하면서 정말 잠깐 신호 걸리면 그때 막 대충하고 막 계속 두들기면서 가고. 베이비 페이스야, 유아. 지염둥이지. 하나님이라고 하죠? 꺼져 있는 거 보이세요? 선물 팅커베리. 인물이 있지. 저희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진짜 주는 거예요? 통째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귀여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니, 이거 너무 웃기네 진짜 이거. 아, 귀여워.